여러분 안녕하세요. 체리민 런이예요. 이곳은 목소리하고 함께 첫 번째 비디오에요. 몇일 전 인스타그램을 탐색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저는 도전을 발견했어요. 자신만의 스타일로 스케치를 그리는 곳을 도전이었어요. 오늘 인치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항상 비비부터 시작해요. 실제로 훨씬 치밀어요. 이곳은 목소리와 함께 첫 번째 비디오에요. 이곳은 목소리와 함께 첫 번째 비디오에요. 이곳은 목소리와 함께 첫 번째 비디오에요. 이번에는 목소리와 함께 첫 번째 비디오에요. 저한테는 목소리와 함께 첫 번째 비디오에요. 그래서 요새의 목소리와 함께 첫 번째 비디오에요. 여기에 밝은 입술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어요. 피부를 보다 사실적으로 만들고 노력해요 김남준 캐릭터는 안경이 소작업이 쉬워져요 성과는 조용한 근처예요 다음으로 저는 보통 머리카락을 그려요 다 쉬우니 좋아요 사용할 팔레트가 이미 있어요 다른 근처와 마찬가지로 먼저 기본 색상을 사용해요 다음에도 색을 사용하여 그림자를 그려요 그리고 몇 가지 조용한 이만을 만들기 위해 색상을 도둑게 사용해요 스웨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매우 간단해요 그건 그렇고 체감을 추가할 수 있어요 가장 귀여운 부근이 남아있어요 피부가 전 중국 캐릭터에는 더 빨가요 또한 온원색 밤이 있어요 왜 저는 그림석에 캐릭터를 달렸어요? 왜냐하면 항상 프로필 작업을 좋아요 이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.